1. 공중문화축전 지난 4월 3일 밤, 제5회 공중문화축전에 앞서 미리 보는 공중문화축전 화룡지몽이 경복궁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공중문화축전에서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7장면을 뽑아서 하루에 즐길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.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? 공중문화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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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줄타기나 진도, 북충, 사자춤 같은 다양한 전통 무엇이라 용이 꿈꿈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말이냐 예 저는 산업지원 지니 산업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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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모든 것을 1년에 단 한 번,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에서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